교육방람회 저희는 주제가 이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에요 직접 만들어서 집에 가서 이제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핸드드립 체험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집에서도 가볍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맛있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작가 노도윤입니다 평생학습 정말 이 지역에서 너무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미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강연에 많이 좀 동참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교육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효옥입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우리 양천구 시민들이 반려견과 조금 더 행복하고 질서있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훨씬 더 반려견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양천구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교육 관련된 관련된 강라면을 준비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체험하면서 어떤 점이 있었어요? 체인 레트만 할게 70대, 80대 할머니 알아보니까 오셔가지고 체험하시는 걸 보고 아주 다양한 연령대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평화로운 나의 미래 평생학습 평생학습 축제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기이전 공연 비자